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며칠 전에 외신이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게재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몇십만 원대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6,700억 원대의 러시아의 방공 여러분들 시스템을 파괴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70만 원짜리 이런 우크라이나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690억짜리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한방에 그냥 다 폭발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국방부 공식 발표는 러시아 북 M3를 파괴했다 그냥 자유낙하니까 그냥 자폭하는 드론인 거죠 그게 7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아파치 헬리콥터 구매에 4조 이상 정도를 투입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500달러짜리 무인기가 4천에서 5천만 달러 이런 러시아 대공미사일 방어체계를 파괴한 이 기사가 여러분 며칠 전입니다. 10월 24일 날 나왔네요. 그 사진도 공개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폭파하는 그런 광경을 그러니까 이 AI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세상의 지형도를 엄청나게 바꿀 것 같아요 고용시장도 크게 바꿔놓을 것 같습니다 고용시장 자체도 전쟁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등목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태도나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나라도 얼마나 많이 바꿔놓겠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이런 데 교육을 전부 다 바꿔놓을 거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오늘 이 맨팩커블 이렇게 미국의 한 군사 전문 스타트업 기업이 미국 방부에 납품한 제품입니다 맨팩커블 휴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1인용 무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다가 적을 관역할 수 있는 장소에서 백팩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5분 5분 정도 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시간이 계속 이제 여러분들 짧아지겠죠 이 백팩을 갖고 가다가 맨팩커블 이 병사가 특정 지점에서 5분이면 조립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걸 원격 조정을 하는 겁니다 gps 이렇게 여러분들 원격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은밀한 장소에 원격 조정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뭡니까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동영상인데 이 제품 이름이 볼트입니다 볼트 회사 이름은 안두린 백팩에 휴대하는 살상용 드론 공격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드론은 ai 탑재가 아닌 그냥 평범한 드론인데 이거는 ai가 탑재가 되는 겁니다 볼트라는 그런 브랜드의 드론이 미국의 군사용 인공지능 기업 안두릴 백팩에 휴대할 수 있는 공격용 드론 공개 공격용 경량 드론 볼트 볼트 m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병사가 백팩에서 드론을 꺼내 조립한 뒤에 5분 타깃을 설정하면 ai를 사용해서 자동으로 추적한다 특히 볼트 m 모델은 표적을 공격 할 수 있는데 드론이 급 강화 타깃 위에서 1.4kg의 폭방물로 자폭한다 영상에서는 트럭 전체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운전석까지 집중 공격한다 특정 부위를 개량해서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무게는 6.8kg 조립하는 데 5분 기술 개발이 과수가 되게 되면 훨씬 더 싸게 만들어서 팔 수 있겠죠 휴대용 드론을 가지고 전쟁을 ai를 탑재한 제품이 나온 겁니다 이 안두릴 최고 전략 책임자는 단일 운영자가 운반하고 설치하고 발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앞으로 6개월 안에 이 드론을 미국의 해병대에 인도할 계획이고 이 안두릴은 가상현실 헤드셋 오큘러스를 개발한 팔멀럭기가 메탈을 떠난 데 설립한 해사고 지난 4월에는 미 공군으로부터 자율 전투기를 설계하고 테스트하는 계약을 따냈고 이번에는 88억 원 정도의 계약 결과물을 미국 해병대에 제시한 것이고 이달 초에는 로드런이라는 모델 500대를 미국 방부에 제공하는 3380억 계약에 성공했고 이 드론은 무인 항공기를 요격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이렇게 여러분들 ai가 탑재된 세상이 참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변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북한의 쓰레기 풍선 공격에도 대응을 못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별로 안 가지 그 이런 쓰레기 드론에다가 생학 무기를 여러분 실어가 날리면 어떻게 될 겁니까 탄저병균이나 이런 걸 29분이나 당해도 이런 대책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대책이 안 나오겠죠 공공색다가 하는 걸 보게 되면 뭐 믿음이 가야죠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다 여러분들 그냥 탄저병균이나 이런 걸 넣어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야무짐이 없는 거죠 야무짐이 긴박함도 드물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